어떤 각오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? 어렸을 때 그.. 저 연기자잖아요. 여기가 평지다 라고 감정을 잡고 뛰겠어요. 어렸을 때? 정신 차려? 정신 차려? 정신 차려? 얘기할 때 자리 풀이를 하자 보면 그렇습니다. 어린 시절에 동네에서 뛰어돌듯이 여기가 그냥 평지다. 그냥 동네에 그냥 운동장이다. 생각하고 넓이 뛰게 안 되시고 뛰어내리겠다. 그런 각오로 드립니다. 아이돌분들이 나오던 국가대표 선수가 나오든지 상관 안 하려고요. 결국에는 나와의 싸움으로. 정면에서 내 두려움과 맞서 볼게요. 아니요. 윤시윤의, 윤시윤. 도전. 진짜. 함께 가자. 함께 가자. 함께 가자. 함께 가자. 최강이로. 최강이로. 잘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최강이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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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신혜의 기록은. 자 기록 봅시다. 6m. 어떻게 했어? 6m 80. 동물입니다. 6m 80. 공대 1위에요 공동 1위. 6m 80. 종원이랑 동류로 나왔고요. 우리가 볼 때는 7m를 좀 넘지 않았나.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. 대단합니다. 예 공동 지금 최고 1위 나왔고요. 역시 마찬가지 독수리 버스로 이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. 한 마리 나눠서 새 같네요. 너무 잘했다. 전혀 뛰면서 어떤 느낌 없이. 자신을 믿고. 그냥 몸을 던져버리는.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최고 기록은 동집이 되고요. 네 그러게요. 이대로 가다 보면 동집이 되는데. 다음 선수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아이돌 팀에서 새롭게 나갑니다. 인피니트. 잘생겼다. 사실 이 그룹은요. 정말 최고 정의의 군단입니다. 도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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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전이셨습니다. 야 지금 어제 한 번 연습하고 수영 못하는데. 잘한다. 자 어우 굉장히 높이. 높이. 굉장히 높이. mengenство. Boeing. Project 큰 정의와 나을 고ittle. 제가 완성 lek보ten의 승진. selective 못해. 근데 총 다행이done는데. 느꼈니 탑ibe우를 가볍는데. 이렇게 높이는데 공포가. 공포가 없는 사람 없는 거든요.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. 當然은. 그렇죠 떨어질 때 물이 아플까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. 아픈 건 모르죠. 대단합니다. 인피니트 엠. 6점 유형미터. 우리 에이스들이 이제 남겨두고 있는데요. 다음 아이돌의 조상 언지영과 지원쿤. 아 은지원군 우리 아이돌의 조상. 아이돌협회 부회장. 네 아이돌 부회장. 전형적인 고속공포증에. 사랑인데. 쉽지 않죠. 자 지금 은지원 형님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도전. 도전. 자 자 도전 도전. 자 모든 아이돌들이 아이돌의 조상 은지원 씨의 입수에 기립을 했습니다. 야 아 아 아. 아 아 아 아 아. 역시 나이는. 하하하하. 직원을 했었네요. 네. 완벽하게 4미터 높이는 콩콩을 했지만. 아멘 아멘 아멘